진짜 맛있는 옥수수 마당발라 아줌마의 옥수수 밭입니다 여기가 정선여량 옥값 쌓아올라가는 입구 동네입니다 강냉이를 엄청 많이 심어놨습니다 마당발라 아줌마의 옥수수 밭입니다 이게 그 새까만 거 점배기 맛있는 그겁니까? 네 아 이게 짐승이 들어갈까봐 요렇게 쳐놨습니다 택배로 안 보내줘요? 아니 그럼 이 영상 보고 택배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줘요? 안돼요 지금 다 나갔어요 다 나갔다고요? 팔게 없네 그럼 내년이래야 된다고요? 네 내년이래야 된다고요? 네 이게 옥수수 이름이 뭡니까? 그만 따세요 그만 네 흑참이요? 흑참이요? 조그만한 걸 따야 되는데 너무 큰 걸 따요 밥에다 넣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사람들이 이 집에 민박을 하라고 물을텐데 민박 예 요전날 조우야가 사진 찍었다니까 민박을 하라고 자꾸 묻더라고 옛날에 했다면 되지 아니 아니 뭐 또 몰장에 찍어 놓고 그러면 또 찍지 말라고 그러네 아니 참 이제 날 찍지 말란 말이요 이게 그 마당발 아줌마가 뭐 저를 먹으라고 갖고 나온 저게 옥수수 이름이 뭐지? 흑찰 흑찰? 응 당발 아줌마가 다방커피를 먹제요 예 예 찍지 말으래요 자꾸 도망가십니다 다리만 찍어야 돼 지금 못생겼어 지금 아이 힘들어 이게 다리만 나오게 찍는게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까미를 찍자 까미야 이리와 이리와 까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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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봄에 잠들었다고 이럴 때 그때도 얼굴 찍지 마라 네 아 참나 정선마 당발 아줌마 소문도 안하는데 안찍은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데 뭘 흐흐흐흐흐흐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데 뭐 뭐 이게 이게 다방커피입니까 네 맛있는 커피 커피들 우유 들은거 우유 들은거라고요 아 거기다 비싼거요 네 아시니까 그럼 누가 딸내미가 사왔어요 네 딸내미가 사왔습니까 아니 왜 사라 먹지 가야 되겠네 딸내미 내려오겠네 휴가 때 아 아 그래서 어디들까 안 어디들까 까미야 왜 오늘은 왜 밑에 내려왔냐 응 왜 집에 안있고 지금 더워서 땀이 나니까 어디를 가시려고 땀이 나잖아 땀 난다고 그럼 깜이랑 여집에 계실거에요? 야가 뭐 뭐 뭐 뭐 뭐 지금 뭐 주나 바라고 있구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싹 감았지? 그니까 신기하네 절도 안 쉬고 머리만 쉬고 그쵸? 완전히 깜둥이야 아 피깔에서 왔나? 선생님 돈도 빨리 벌었겠지 아유 지금 줄이 인사같이 앉아 안에서 못하자고 완전히 못하자고 낚시는 못하시겠네 성격이 깨끗해서 그물같은건 치겠지 토망 이런건 파이 아프고 있어 파이 인제 끌어져가지고 넘기로 왔지 아 그전에 토망 쳤었어요? 아니 이걸 다 이렇게 하면 못해 물 올리고 못하고 이렇게 당겨서 안 끌으면 되는데 물 올리고 인제 끌어져니라가지고 인제 끌어져니라가지고 오븐うん 트럭 트럭 네 아들